우리가 재정이 안 좋아서 재정을 확보할 기회가 왔다 했는데 명품백 있죠? 이거 순수한 선물이라면 돌려줘야 되지 않아요 이걸 안 돌려줘서 경매를 붙여가지고 국고에 귀속된다는데 국고에 귀속되는 물품은 밀수 등 범죄에 이용된 물품들을 압수해서 국고에 귀속되는 거지 순수한 선물은 돌려줘야 받는 거 아니냐 그 명품백이 세계적으로 언론을 타서 경매를 하면 매장 나올 것 같아서 그래도 어려운 서울대 소리 재정 범죄가 아니라면 돌려받아야죠 세계적인 경매장이 내놔 가지고 경매에 붙여서 수십억을 받으면 서울에서 몇 년 운영할 수 있는데 범죄면 처벌하고 범죄가 아니라면 돌려줘라 그렇죠 본인이 돌려줘라고 그랬다며 심지어 최근 카톡이 하면 최혜정 목사님이 왜 그 가방 안 쓰냐고 7월달쯤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작년 7월에 근데 그때 또 답을 안 한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김건희가 무혐의가 나온다면 디올 벽은 순수한 선물로 규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달라면 줘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범죄면 처벌하면 되고 뇌물이나 알선수재를 한 거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지들 말대로 당일 돌려주라고 했다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나중에 돌려주라고 했다 근데 비서가 잊어먹었다 목사님이 심지어 작년 7월에 왜 안 쓰세요? 그러니까 확인까지 해놓고 심지어 영상 폭로하니까 그때 알았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선물 받은 것을 그리고 돌려주지 않았던 것을 그러면 지들 말대로 하면 지금이라도 김건희가 죄송하지만 이제 나도 돌려줍니다 하고 대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 서울의 소리에서 정말 경매 붙이면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가 재정을 지금 이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내가 저기 이창수 지검장을 만나서 돌려주라고 해라 이거 범죄가 아니면 범죄면 김건희를 기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범죄면 김건희를 기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